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마스크 벗으세요. 선생님한테는 얘기 안 했지. 얘기하면 속이 없는 말을 한다고 그럴까봐 유튜브를 엄청 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해도 면데믹기 때문에 재수 좋으면 당겸이 되는 거고 또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속해. 어디서 오셨네. 여기까지 되게 힘 많이 들었을 텐데. 엄마를 보면 눈물이 나와. 여자의 인생을 살아보지를 못했나 봐. 근데 왜 이러지. 지금까지. 여자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엄마 인생도 슬프고 와이프 인생도 슬프고 그렇죠 응. 왜 눈물이 나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엄마는 결혼상. 결혼 그 하시는 게. 감옥이었을 것 같아 다. 맞아요. 근데 감옥을 엄마 스스로가. 자책에서 들어갔다는 뜻이지. 내가 선택했다. 응. 한 번 물어볼게요. 엄마 젊었을 때 빨리 결혼했어. 네. 일찍이. 못났다고 그렇게 빨리 결혼했어. 그러니까. 그냥 엄마 젊었을 때 못 버리고 다녔지. 뭐 또 많이 부린다고. 난 멋을 잘 안 부르는데. 안 부르는데. 그때는 좀. 약간 내가 좀. 귀엽다고 그러나. 키는 작지만. 귀엽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다른 편이었어요. 지금은 좀 넓으니까. 나이 먹으니까. 이러지. 지금도 충분히 이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살아도. 나한테는. 고생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그리고. 나한테는. 이거 엄마가 울어야 될 거 내가 대신 우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남자 보기 싫이 없을까.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지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내가 지들한테. 막 호의 호강 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뭐 우리 가족. 그냥 먹고 사는 데 지장만 없고. 남들한테 손 안 벌리면 그게 인생이지. 그런데. 엄마 결혼 두 번 하셨지. 그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남편이. 엄마 뒤에 망자로 보여요. 맞죠. 준 거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성향이 되게 고집 불통이었나 봐. 응. 이 사람한테 생활비라도 좀 받아 봤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다 고생해서 엄마가 벌어먹고 살다가. 엄마가 무서워서 도망 나왔죠. 약간 우리가 일명 이런 말 있죠. 깍두기 머리. 양아치. 응.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살라고 노력하지 않고. 나무 돈에 탐내서. 그렇죠. 선민들 괴롭혀 가면서. 시장통에 아줌마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벅찰 텐데. 그런 아줌마들 괴롭혀 가면서. 덜덜 떨었을 거 아시다며. 그렇죠. 네. 그러나 내 집 왔어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조성했지. 내 와이프한테는 자식한테는 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런 거 있죠. 너 없는 사이에 내가 돈만 가겠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양아치가 갈 때라고는 감옥 밖에 더 있겠어. 그렇죠. 나쁜 짓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틈을 타서 엄마 나오셨죠. 집 나오셨죠. 네. 그렇죠. 근데.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냥 그때라도 실컷 사랑을 받았더라면. 아. 난 사랑받아봤으니까. 더 이상 사람들한테 그걸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데. 또 만난 남자도. 왜 이렇게 개 양아치를 만났어. 그냥. 남자들이 여자랑 싸우면. 져주는 게 이기는 건데. 그냥 여자 하나 못 잡아먹어서. 집 어프고 때려 부시고 던지고. 어 맞아. 막 머릿지 닦고. 난 사실. 싸대기 때리고. 그치. 그. 이 삶이 엄마한테 곤욕이었을 것 같아. 그쵸. 그냥 좋게 말해도 될 것을 왜 때려. 좋게 말해도. 무슨 한 양질도 안 했구만 하냐 한 양질했다고 때리고. 응. 의심을 하고 그래. 그니까. 그게 의집적이지 뭐야. 그치. 누구하고 이야기만 하면. 이야기한다고 때리고. 너 무슨 짓 했냐고 때리고. 그치. 참. 진짜 박복하네. 진짜 박복해. 그냥 같은 여자가 봐도 내가 쟤한테 천금 망을 벌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우리 애하고 나하고 등 한번 기대면 안 되겠니 이거 두 번째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남편한테 지긋지긋하게 힘들었는데. 맞아요. 두 번째 남편이 더 지긋지긋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냥 머리치 잡은 거 막 일도 아닌 것 같아. 네. 그쵸. 그치. 엄마 여기서도 머리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머리를 잡고 여기다 부딪히고 발로 박고 그런 거 밖에 안 보여. 맞아요. 죽인다고 먹고. 그런 세월을. 어찌 살았어. 애 때문에 애 때문에. 애기가. 그래. 우리 엄마들이 그래 나는 애 땀에 이혼을 안 해. 나는 애 땀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리거든. 근데 정녀. 그게. 내 애기 인생을 배르고 있었다라는 거야. 왜. 애기가 어린 아이가. 지난 아버지가 이렇게 공포스럽게 했을 때. 엄마 도와주지 못하고. 엄마 말 다 지도 맞아야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하면 이거 날라가. 이거 날라가. 이거 날라가. 다 날라가. 참 그 똑똑하네. 내가 하도 술 먹고 그러면 애가 아빠 진정해 진정해 모르거든. 그 똑똑한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딱 보면 진아 아버지 행복 나오죠. 좀. 말투가 좀.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말을 안 하죠. 아니 말을 안 해. 그렇죠. 말하면 한마디 안 그러면 왜 하고. 말을 안 해. 나는. 나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쉴 때요. 쉴 때요. 쉴 때요. 나는 우리 애. 지금 와면서도 아침에 학교 가는. 다만 오면서 신경 쓰고 신경 쓰고 나는 항상 지금 우리 애밖에 없거든요. 나는 굶어도 되는데. 우리 애는 뭘 해도 맛있는 배수를 먹이고 그랬는데 불쌍해가지고. 싫어서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지겨운 것을 그 지옥스러운 것을 아가가 너무 많이 봐버렸어요. 아기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아기가 너무 많이 봐버렸어요. 아기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내 엄마를 사랑했는데 내 엄마의 그거 연약감. 그러다 보니까 내 엄마가 우습게 보여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응. 내 엄마가 작아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엄마가 저를 사랑했을 없고 좋았는데. 나 진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니.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해도 될 거 영화 보러 가고 먹을 거 먹으러 미길러 다니고. 왜냐. 가정이 그래도 엄마하고 이런 좋은 추억도 남기고. 엄마가 그래도 같이 집에 있는 거다 밖에서 바람도 씌우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빠는 이렇지만은. 그래서 나는 아빠의 나쁜 걸 안 가하기 위해서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억지로 참았거든요. 참았는데 이 참완지 돈으로 돈으로 돈이 된 거 같아. 독이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아까 말했죠. 본신랑 갔죠 이야기를 했죠. 본신랑이 갔을 때. 그냥 세상 사는 게. 언니는 놓치고 나서 많이 후회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재미도 없었던 것 같고 본인 스스로 가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비계 다툼 가운데 신랑 딱 있다 보니. 네. 어떻게 신랑이 제정신을 언니를 보겠어요. 본신랑이 못 가고 있어요 본신랑이. 근데 왜 나를 따라오다니. 왜 그 집에도 자식을 낳고 왔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두 아들을 다 실패로 키웠어요 그렇죠. 큰데에서 본신랑한테 낳은 자식도 실패요. 둘째 애기도 아직 어린아이도 이 말을 하기 그렇지만 네 엄마 아버지가 싫다면 벌써 실패한 거지 뭐야 그렇죠. 그러니. 이게 또 아이 같은 경우는 비로소 낳은 아이기 때문에 우리 작은 애는 많이 빌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빌어서 낳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나이 들어서 먹은 아이를 우리가 빌어서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음. 됐죠 이제 그만 맞고 사세요. 때리면 같이 때리세요. 아휴 술도 술 먹고 그러니까. 술 먹고 엄마 엄마도 같이 술 먹고 때렸어요. 상대를 못 하겠어요. 같이 때렸어요 그럼 손먹어가지고 불어버려야 돼요. 아휴 그건 술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네 못 끊어요 술이 중독됐어요 벌써. 그럼 어떻게 하지.